2023년 9월 28일 목요일 현지시가 오후 5시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곳에 있는 연꽃 연못 로투스 헌드 갔다가 거기서 벌써 129번인가? 129번 타니까 여기로 바로 와요. 여기가 선착장. 페리 선착장이죠. 오토바이 타는 곳이고 사람은 저쪽으로 가서 탑니다. 생인 입국에 있는 페리 선착장. 이름이 구산이죠. 구산 페리 피어. 구산 페리 피어. 구산 선착장입니다. 한국인들 되게 많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가서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탑니다. 맞습니다. 평일 30원 차도 들어가는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 다 원공. 일일이 빙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빙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빙수. 이게 36원. 그리고 36원. 그리고 36원. 그리고... 이거 갖고 싶고, 그리고 특별하게 빵빵 스메셀 파이벅이. 129원. 맞죠? 어, 어. 샤워야, 너가 왔네. 하하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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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36. 네. 그리고 특별한 눈은 125.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125. 네. 네. 125.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여기? 95. 네. 어. 오케이. 네 125번이었어 이게 너의 숫자?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한국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가?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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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베이 타이페이 타이페이